안녕하세요. 자담조영상입니다. 요즘에 말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벌 퇴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원재료는 자담오일, 자담유황, 고은황토인데요. 제가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면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은 꼭 연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20m 기준 자담오일 800ml, 자담유황 800ml, 황토 60g으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작물에게 사용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자담유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농도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담오일, 자담유황을 만드는 방법은 뒤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원재료 구매하셔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이 벌은 지금 저희 밭에 퇴비 사이사이에 생겨진 몇 개의 말벌 칩들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말벌에 지휘하셔야 되고요. 약을 칠 때 직진 분사가 되는 노즈를 사용해서 약을 치시면 멀리 날아가서 안전하게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날개를 달린 곤충들 같은 경우에 자담오일이 흠뻑 묻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벌 한 마리가 지금 거기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은 말벌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되게 무기력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약을 제대로 맞은 벌은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약을 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벌들이 거기에 다시 모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유심히 관찰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모이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담오악 냄새가 벌집에 완전히 쩌들어가지고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벌들이 다시 이 집을 찾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벌들이다 사라진 그 벌집을 뛰어와서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약을 맞은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얀색 부분이 노랗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육각형의 그 안에 지금 애벌레가 약을 맞았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움직이던 모든 애벌레들의 동작이 다 멈춰진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씨가 보면 알지 않다. 그 다음에 또는 이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안에 있는 애벌레와 성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놈들을 하나씩 빼서 실제로 죽었는가 확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상태를 보니까 약이 침투가 돼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거의 다 죽었더라구요. 이것은 뿌린지 한 30분 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효과가 강력하죠. 말버름이 매우 위험하죠. 여러분 접근하실 때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총채벌레 잡는 법, 탄저병 확실 잡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두 개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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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